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6.25 전쟁을 전후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2018년에 펴낸 불안한 평화 21세기 북서에서 나온 책에는 6.25 전쟁 전후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의 연령대가 70대와 80대들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근현대사를 객관적으로 배울 기회가 드물고 배워야 할 부분도 흐릿하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6.25 침략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만각은 인간이 얼마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특히 과거로부터 배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감시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치러지고 5월 30일에는 재헌국회가 열렸다. 7월 17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통령제를 골격을 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신생 독립국가 앞에는 여러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1949년 한 해 동안 국회는 반미터기법, 국가보안법, 농지개혁법, 미군철수 긴급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점은 재헌국회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북한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한미군철수론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1948년 10월 13일 박종남, 노일환, 김약수 등 국회 소장파 의원 47명, 당시 재헌국회의원 총수는 198명인데 47명이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서 외군철태 긴급동의안을 제시하여 찬성파와 반대파가 치고받은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소식은 이렇다. 제1회 87차 국회 본회의 외군철태 긴급동의안 문제로 찬반 양측 격돌 10월 13일 오후 회의에서 외군철태 긴급동의안을 놓고 재차 찬반 양론을 전개함, 외군철태를 설명하려는 제한자 측을 반대 측이 제지하며 강제로 끌어내려 하다가 서로 맥살을 잡고 격투,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보는 추태까지 연출하여 결국 동안의 가부 포괴를 벼루함. 당시 국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헌국회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국회의원 47명이 내놓은 외군철수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자주의 국가로서 자율권이 엄연한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엔을 겨냥해서 유엔은 총회에서 1947년 11월 14일 계리한 기록을 회상해 외군철수를 조속히 실천해 옮겨달라고 요구한다. 국회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상당의 조정을 받는 일이라고 흥분하였고 양측 의원들 사이에 충돌 분위기가 일자 국회의장이 경의를 출동시켜 제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저의 해설을 다하면 재헌국회 당시부터 북한의 조정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국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1번 목표는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거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1월 19일에는 최윤동 의원 등 99명이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군 주둔에 관한 계리안을 제출했다. 이 계리안은 약간의 논란을 거친 다음에 표결에 붙여졌는데 제석 113명 가운데 찬성 88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다. 외군 철수 동의안이 나온 뒤 미군 철수 주장이 급격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고 미군 철수 주장은 시민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주목해야 될 점은 1946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과 소련의 공시회가 거칠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소련군을 철수시킬 테니까 미군도 철수하라는 것이 공평한다는 책략을 사용한다. 반복적으로 미군을 압박하는데 주일 미국 연락장교 휙스가 북조선 사태에 대해 1947년 8월 31일에 행한 연설을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휙스 장교의 주장입니다. 북조선은 무장화된 진영으로 되어 있고 남조선에 있어서 악감정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소련은 북조선에 20만 명으로 구성되는 10개 사단과 북조선으로 징발된 20만 명의 조선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남조선의 1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술책은 1946년부터 주한미군을 밀어낸 다음에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게 6.25 전후한 한국 상황입니다. 다시 걸은 계속됩니다. 다수 국민은 따라갈 뿐이다. 기록 권력은 누군가에게 위임될 수밖에 없고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결정된다. 허약한 신생국가는 자력으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능력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명분으로 보면 독립국가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에 주목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이란 신생국가는 자신의 신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의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낭만주의자들이었고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에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소련과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동신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선전선동에 시퍼런 칼이 들어있음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완전철수를 단행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당시 국회까지 좌익 세력들이 깊게 충투했었다.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 남노당원들의 사주를 받아서 국회의 장악을 시도한 공안사건인 국회 풀락지 사건이 1949년 5월 18일에 발생하였다. 이들은 난파여간첩 정재한의 지령을 받아서 자유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민주정치 실현을 표면에 내쉬오면서 국회 장악을 시도하는데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외국 군대의 완전철수를 요구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이들의 공작 전모는 공안경찰의 여간첩 정재한의 엄부에서 비밀 암호문건을 발견함으로써 백일화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들은 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7가지 원칙 남북한 정치범 석방 반민족자 처당 조국 방위군의 재편성 보통선거의 한 최고입법기관의 구성 남북정당단체 대표의 한 정치의 구성 헌법 개정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데 결국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좌우위기 아주 극렬한 그런 대결과 북한에 의한 그런 남한 대한민국의 전복 작업은 6.25 전후 상황일 뿐만 아니고 해방 이후의 상황일 뿐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주 극심한 동족 상정의 그런 비극을 겪고 나스도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좌익 진영에 그렇게 목소리가 높고 또 그 처절하게 실패한 북한 체제와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딱한 일이고 개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이라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그런 기본권을 신장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음을 6.25 전쟁 7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집념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